이번에도 오마이걸 미미씨 여자 예능돌로 나타나셨습니다. 핫하다, 핫해. 너무 멋있다. 중앙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너무 귀여우시네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다양한 하트로 매력발산하고 있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이쪽 끝까지. 와우! 와우! 깜찍해, 깜찍해, 깜찍해. 너무 좋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회사장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해요. 저도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수상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여자 예능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해보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사실 제가 아이스크림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식품업계에서 많이 연락 주시고요. 어디서 불러주시면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혹시 좀 좋아하는 맛, 아이스크림 맛이 있다면 어떠세요? 좋아하는 맛? 아, 저는 사실 아이스크림이라면 다 좋은데 역시 초코 is the best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코 is the best.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반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왼쪽. 왼쪽. 아, 네. 2020년에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능돌과 연기돌로 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2024 퍼스트 브랜드대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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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시상 입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오른쪽. 감사합니다. 많으세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왼쪽. 아이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